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동안 공병호 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한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몰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 조작이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김태우 후보하고 더불음직당의 후보하고 사이에 득표율 객자가 17% 낮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득표율 객자가 많이 났는가 하니까 3만 7771표를 더불당 진교훈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럼 3만 7771표가 어디서 나왔냐 하늘에서 나왔냐 땅에 쏘서 나왔냐 그게 아니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15%의 실제 사전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도 알 수 없고 검증할 수 없으니까 22%대로 발표를 한 겁니다. 7.55% 뻥튀기한 거죠. 꼭 같은 여러분들 선거 조작 기술을 201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실시하는 겁니다. 아마도 2012년 또 국외 부재자 투표도 그렇게 조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작 기술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작했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제 제가 방송을 드렸죠. 2017년 대선에서는 168만에서 183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덕표수를 문재인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것 같습니다. 2020년도 대선 규모에서는 이재명 후보한테서 206만 표에서 225만 표 정도를 집어넣어 준 것 같아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추정했는가 하니까 이번에 선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하신 제야 h님께서 간단한 여러분들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제야 전문가가 기존에 여러분들 실시한 선거 결과 분석에 의하면 240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걸로 추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제 여러분이 소개한 것 대신에 오늘은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조작한 것을 추정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 전체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의 격차가 얼마나 하느냐 차이값을 곱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조작규모의 절반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합니다. 그럼 그 발표한 것은 사후데이터입니다. 조작이 끝난 상태인 겁니다. 조작이 끝난 상태. 그 조작이 끝난 상태에서 차이값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이값 규모가 오차범위인 0에서 3%로 훨씬 벗어나는 큰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어떻게 보면 되는가 하니까 더블당 후보의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이만큼이 여러분들 이동한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을 더해주고 그만큼을 빼앗은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배를 곱하여 주면 되는 겁니다. 2배를 그 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추정한 것을 어제 더해 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 전국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2017년 이게 2020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이게 조작이냐 조작이 아니냐 보시려면 처음에 그래프가 더블당이 거의 대부분이 플러스 값입니다.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만 예외고 거의 전부가 이런 플러스 값입니다. 뭔가 하니까 문재인 후보와 함께 사전 투표 득표율을 더해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차이값 크기가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플러스 6.70 마이너스 5.34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는데 2017년 대통령 선거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의 굉장히 큰 차이는 여러분 바로 먼 거 아니까 2017년에 비해 가지고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조작을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야무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야무지게 했는가 하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호남권에서는 여러분들 호남권에서는 어차피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 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작이 좀 덜 됐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는. 그래서 플러스 값이 많지만 마이너스 값도 꽤 나옵니다. 그런데 2022년 대통령 선거에는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관내 사전 빼기 당일이 거의 풀렀습니다. 야무지게 표를 훔쳤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가 광주 광역시를 가 가지고 5.18 묘석에서 여러분들 비석을 열심히 닦더라도 호남권 사람들은 국힘당에 표 안 줍니다. 표 이만큼 줍니다. 이만큼 주는 것도 다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제가 2021년도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며 굉장히 놀란 것은 그냥 호남은 이재명이 몰표가 쏟아집니다. 조금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한테 표가 갔는데 그것도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가면 다 훔쳐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 것은 경상북도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문재인 후보가 여러분들 등장했을 때 비해 가지고 경상북도에는 이 그래프가 크게 차이 납니다. 2022년도에는 경상북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값이 많이 나옵니다. 2017년은 깨끗하게 뭐죠? 더불당이 다 풀렸었는데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경상북도의 조작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아주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턱없이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인 15%에 비해 가지고 5% 정도 낮아 가지고 결국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전국 평균으로 15% 정도 여러분들 했으면 2만 9천 표짜리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을 겁니다. 여기 그래프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17년 대선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야무지게 뭐죠?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놀랍게도 경상북도에서 2022년도 차이값이 마이너스 값이 많이 나와 가지고 뭔가 계획대로 잘 돌아가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더 깨끗하게 보이시네요. 경북 일부 지역 차이값 약화 2017년에 비해 가지고 호남권 차이값 강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이 재야 h님이 간단하게 어떻게 계산하셨는가 하니까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사전 투표자수 총계에다가 더블당의 사전빼기 당일의 차이값을 곱해 가지고 더블당의 차이값 그리고 국힘당의 이름들 빼앗긴 표를 합치면 두 배를 곱하게 되면 총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차이값이 5.31 반올림에서 5.32 그다음에 총여러분들 사전 투표 득표수 곱하게 되면 전국에서 이름들 115만 표 115만 표 두 배를 곱하게 되면 230만 표 정도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쑤셔 넣은 것 같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수치는 재야 전문가가 추정한 240만 표하고 그 유사한 겁니다. 240만 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240만 평을 쑤셔 넣은 데 불구하고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조작실무팀장이었으면 저는 무자비하게 했을 것 같거든요. 뭘 그냥 눈치 보냐 어차피 찍소리들 못할 건데 한 300만 표 집어넣었으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 간신간신하게 눈치 보면서 이길 생각을 해가지고 230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어제 한 건은 206만 표 220만 편도 오늘 다양하게 추정해본 겁니다. 다양하게 추정해본 겁니다. 230만 표 재야 전문가는 240만 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이 사람들 조작하고 나면 다 밝혀집니다. 왜 선거는 누가 몇 표를 받았냐가 알려져야 그 다음에 선거결과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조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덜미를 다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용민 씨가 뭐라고 뭐라고 떠들어 싸도 그냥 김용민 씨가 뭐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cctv를 24시간 돌렸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너희가 cctv를 돌렸는지 cctv를 끊는지 관계없고 너희가 만들어서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다 조작이 된 거다.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아니라 실물 위조트 표지를 같은 수만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숨길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보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정직하고 투명합니다.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왜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뭐 덮으면 그냥 노예제도 갖고 가는 겁니다. 나라 존립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태로. 이렇게 여러분들 간 얘기가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이거를 이런 걸 놓고 대통령이 어떻게 침묵합니까. 뭐 대통령 옹호하시는 분들은 아 우리 대통령께서 뭐 여소 야대가 돼서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뭐 여소 야대고 나발이고 다 때리치우고 인간이면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뭐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이걸 듣고 어떻게 나라가 앞으로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선거를 망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든 여러분들 뭐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4년 정도 계속해왔기 때문에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언제 부정선거를 하는지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언제 사전투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지 4박 5일 사이에 수개표가 왜 이런들 거짓말인지 모든 게임은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기 전에 다 끝나는 거죠. 누가 조작하는지 북조선도 아니고 중국 공상도 아니고 선거 조작은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할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해왔다. 밝혀진 거죠. 전산 조작 어떻게 했냐. 진짜 투표지 몇 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왔다.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가짜 투표지를 어디서 구했죠. 모든 국민들이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숫자를 알 수 없도록 만든 다음에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려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그거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공박사님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야 전문가의 도움과 제야 H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012년 2016년 2020년 2022년 2018년 전수조조조조사까지 이런 다 완결된 거 아닙니까.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요 선거마다 다 몇 장당 기름 한 장을 투입했는지가 다 밝혀진 상태 하지 않습니까. 정거물 어디 있죠. 과천중앙선거항이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선거대이터가 다 정거물인 거죠. 유일하게 못한 것은 어느 놈이 했는지만 못 잡아낸 거죠.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이걸 덮고 간다. 이걸 대통령이 덮어. 덮기 위해서 노력해왔죠. 그러나 온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셨고 그래도 여러분들 가끔 가다 댓글에는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무관 밝힌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건 지성의 힘을 잘 모르신 분이죠. 행동하는 힘도 필요하지만 집요하게 이 문제를 파헤쳤기 때문에 다 까발력인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선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를 계속 모니터링할 겁니다. 어디까지 알아내는지. 지금은 어디 정도 가면 못까지 온 겁니다. 못까지.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다 찾아낸 겁니다. 누가 범죄를 했는지만 제외하고 사용한 프로그램까지 다 잡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끝까지 이름 덮으려고 하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 만들기 투표관리관 도장을 계속 인쇄해서 사용하려고 하구나. 끝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질긴 놈이 이기지 않습니까. 좀 주변이 좀 칙칙하고 어둡고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죠. 3.15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최인규가 그 당시에 40대 나이입니다. 최인규가 여러분들 3.15 부정선거가 밝혀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기봉이 여러분들 그냥 선거 부정이 밝혀질 수 있으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 행위를 할 때는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 밝혀져가 행장의 일설이 됐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국민들이 비급하고 국민들이 소심하고 국민들이 겁이 많다고 하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사발전의 동인이나 역사를 완전히 물꼬를 돌리는 것은 시록같은 어둠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계속 전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오늘까지 온 거고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야 H님께서 2018년도 지방선거를 분석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결과가 또 나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강속 마무리하기 전에 더 강조하게 되면 미국이란 나라가 노예해방을 하지 않고서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는 없었을 겁니다. 대형제국이 대형제국이 사악한 제도인 노예 무역을 용인하면서 대형제국이 건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선각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던 겁니다. 대한민국 나라는 최소한 열 번 이상 정도의 선거 부정이 조직적으로 선거간립위원회가 특정 정당과 야합해가지고 저질러온 겁니다. 이 문제를 노예해방과 마찬가지로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난 존속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에 차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선거 문제가 왜 중요한 거 아니까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노년이지 않습니까 노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젊은 날처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나이가 아니고 근로소득을 버는 나이가 아니고 정해진 연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지금 다가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액 연금이라든지 이런 소득을 볼 때 제가 항상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뭔가 아니까 좋은 정치 정직한 정치가 노년에 얼마만큼 중요하냐 왜냐하면 내가 연금을 100원을 받는데 그 100원이 정치가 망가지고 선거가 망가지게 되면 구매력 그것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나 화폐가 지출하고 인해가지고 그 돈이 돈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노년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고생한 건 차체 누구라서도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노년이라는 것이 어디에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까 정직한 정치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이것이 유지가 돼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받는 연금이 유지가 돼서 노년을 그래도 고생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무너지게 되면 노년을 어막막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왜 200원 받던 것이 100원 가치밖에 안 되니까 100원 여러분들 200원 받던 것이 50원 정도 가치가 여러분들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를 가지고 오전 5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